이번 시간에는 일반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편집하여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은 가로 5cm, 세로 7cm 크기의 명암판 증명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물 사진에서 옷의 좌우 균형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명사진을 만들기 전에 인물의 오른쪽 어깨를 왼쪽 어깨와 서로 동일하게 만들어 좌우 어깨를 균형감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를 선택합니다. 왼쪽 어깨 주변을 드래그해 셀렉션을 그린 후 를 눌러 복제합니다. 메뉴를 선택해 복제한 이미지를 좌우로 반전시킵니다. 를 선택한 후 복제된 이미지를 오른쪽 어깨 위로 이동합니다. 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D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온 후 X를 눌러 앞 색상과 뒷 색상을 서로 교체하여 앞면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Opacity의 50% 를 입력한 후 를 누릅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 브래킷 또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키우거나 축소하여 적당한 크기로 만듭니다. 복사한 어깨 위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원래 어깨처럼 자연스럽게 수정합니다.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면 실제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앞 색상이 검정색인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울 수도 있고 앞 색상을 흰색으로 교체해 지운 부분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지우기 위해 지우개 툴을 사용하면 이미지가 영구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지워진 이미지를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여 지우면 작업 중에 실수하더라도 언제든지 앞 색상을 흰색으로 바꾼 후 다시 칠해 지워진 부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Ctrl-E를 눌러 아래 레이어와 병합시킵니다. 이제 오른쪽 머리카락 부분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머리카락으로 메꿔 보겠습니다. 패치 툴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머리에서 빔 부분을 드래그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셀렉션을 대각선 방향 머리카락으로 드래그해 빈 머리카락 공간을 채웁니다. 이번에는 피부톤을 좀 더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 스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채널 스패널에서 RGB 채널의 썸네일을 클릭해 셀렉션을 만듭니다. 채널 스패널에서 RGB 채널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사진에서 밝은 부분을 부드러운 경계를 갖는 셀렉션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레이얼 스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Ctrl-Delete를 눌러 부드러운 경계를 갖는 셀렉션을 흰색으로 채웁니다. Ctrl-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피부톤은 밝아졌지만 사진 전체가 밝아져 탈색된 사진처럼 보입니다. 이제 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래 색상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앞면 색상이 검정색인지 확인합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Ctrl-Panel에서 Opacity에 100%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키웁니다. 얼굴과 목을 제외한 배경, 머리카락, 셔츠에 칠해 원래 색상으로 복원시킵니다. 얼굴과 목 근처를 지울 때는 왼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줄인 후 세심하게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은 얼굴을 자연스러운 피부톤으로 만들기 위해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얼 스패널을 누릅니다. 레이얼 스패널의 레이얼 스패널을 선택합니다. 이제 인물을 제외하고 배경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Ctrl-2를 눌러 레이어 1 레이어를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병합시킵니다. 펜 툴을 선택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픽 툴 모드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Ctrl-2를 여러 번 눌러 이미지 보기를 확대합니다. 인물의 머리 위를 클릭하고 형태의 외곽을 따라 다음 위치에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Alt-2를 누르고 방금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한쪽 방향키를 제거합니다. 인물을 따라 클릭하고 드래그한 후 Alt-2를 눌러 다음 패스를 그릴 때 원하는 형태를 그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방향키 한쪽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패스를 그립니다. 일러스트레이터와는 달리 포토샵에서는 그냥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면 방향 조절 키를 제거할 수 없고,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야만 방향 조절 키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앵커 포인트의 간격이 가능합니다. 직선이 패스를 그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됩니다. 현재 앵커 포인트와 다음 앵커 포인트의 간격은 최대한 멀리 유지하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앵커 포인트가 많을수록 패스의 모양을 수정하기 어렵고 앵커 포인트와 앵커 포인트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각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패스 모양이 잘못 그려졌다면 다시 그리지 말고 사용중인 펜툴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펜툴이 Direct Selection 툴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패스의 모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패스가 거의 다 그려지면 맨 처음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패스를 닫습니다. Ctrl-0을 눌러 이미지 보기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패스를 셀렉션으로 변환하기 위해 단축키 Ctrl-Enter를 누릅니다. 이미지 배경을 제거할 때 셀렉션을 인물 안쪽으로 살짝 축소하면 인물의 경계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셀렉션을 조금만 축소하기 위해 Select-Modify-Contract 메뉴를 선택합니다. Contract Selection 대화 상자에서 Contract By에 1px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하거나 또는 엔터를 누릅니다. 셀렉션이 1px만큼 안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Ctrl-J를 눌러 배경 없이 선택된 부분만 복제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Background Layer를 선택합니다. 배경색이 흰색인 상태에서 Ctrl-Delete를 눌러 배경 레이어를 흰색으로 채웁니다. 이번에는 인물의 약간 거친 외곽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ayers 패널에서 Layer 2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를 여러 번 눌러 이미지 보기를 확대합니다.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블러 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왼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작게 축소합니다. 인물의 외곽 경계를 따라 클릭하고 드래그해 거친 외곽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단축키 왼쪽 브랜드가 특히 cri축킹 낭이 돼 singer- 를 눌러 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이 사진을 인쇄를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대화상자에서 리샘플의 체크를 해제한 후 레졸루션에 300을 입력합니다. 리샘플의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해상도를 72에서 300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상도가 올라간 만큼 반대로 사진이 가로와 세로 크기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진이 가로와 세로 픽셀 디멘션과 파일의 크기를 의미하는 이미지 사이즈 값은 해상도를 300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해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이제 이 원본 문서는 그대로 두고 이 문서를 복제하여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과 같은 배경을 갖는 가로 5cm, 세로 7cm의 증명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엣지에 5 곱하기 7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라 픽커 폴그라운드 칼라 대화상자에서 찰색을 얻기 위해 16진수 칼라 코드 창에 E, F, D, 8, B, 8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Set Background Colo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칼라 픽커 백그라운드 칼라 대화상자에서 진한 밤색을 얻기 위해 16진수 칼라 코드 창에 4, 5, 2, 5, 0, 0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메뉴를 사용하여 방금 선택한 두 개의 색상을 서로 믹스한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에서 를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색상이 믹스된 구름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로 5cm, 세로 7cm 사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를 눌러 눈금자를 불러옵니다. 상단 눈금자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를 선택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을 클릭하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메뉴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을 선택한 후 패널에서 가로에 5cm, 세로에 7cm를 각각 입력합니다. 버튼을 클릭한 후 를 선택하고 해상도에 300을 입력합니다. 이제 이 명암판 사진 크기를 프리셋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패널에서 버튼을 클릭한 후 을 선택합니다.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이름을 자유롭게 입력해도 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옵션 그대로 자동으로 표시한 이름 그대로 를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 하단에 방금 만든 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추가한 프리셋을 제거하고 싶다면 버튼을 클릭한 후 을 선택합니다. 을 클릭해 제거하고 싶은 프리셋을 선택한 후 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삭제하지 않기 위해 을 누르겠습니다. 마우스를 안쪽으로 이동한 후 좌우로 드래그하여 공간의 균형을 맞추고 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배경에 빛 효과를 추가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 렌더, 라이팅 이펙츠 메뉴를 선택합니다. 라이팅 이펙츠 편집 모드에서 원형 위젯을 드래그하거나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하여 원하는 빛 효과를 만듭니다. 카찍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 오른쪽 상단에 OK를 클릭하거나 또는 엔터를 누릅니다. 멋진 배경을 갖는 증명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한 번에 여러 장의 증명사진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1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Ctrl, Shift, Alt, E를 함께 눌러 완성된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2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 Ctrl, N을 누릅니다.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Print를 클릭하고 A4를 클릭한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0을 눌러 문서 보기를 윈도우 크기에 맞춥니다. Ctrl, V를 눌러 복사한 증명사진을 붙여 넣습니다. Move 툴을 선택한 후 Ctrl 패널에서 선택 옵션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사진을 왼쪽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Ctrl, J를 두 번 눌러 사진을 복제합니다. 복제된 사진을 각각 클릭한 후 Shif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로 방향으로 나열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1 카피2 레이어1 카피 레이어1 레이어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E를 눌러 한 개의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병합된 레이어1 카피2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한 후 Ctrl 패널에서 Align Horizontal Centers 아이콘을 클릭해 가로로 중앙 정렬합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Ctrl, J를 두 번 눌러 복제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단으로 이동해 세로 방향으로 나열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Shift를 누르고 3개의 사진 레이어, 레이어1 카피4, 레이어1 카피3, 레이어1 카피2를 함께 선택한 후 Ctrl, E를 눌러 병합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병합된 레이어1 카피4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한 후 Ctrl 패널에서 Align vertical centers 아이콘을 클릭해 세로로 중앙 정렬합니다. Ctrl,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제 출력을 위한 인쇄용 칼라 모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모드, CMYK 칼라 메뉴를 선택합니다. Adobe Photoshop CC 경고 상자에서 Flatten을 클릭하면 레이어를 한 개로 병합할 수 있고 Don't Flatten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개별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작업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Flatten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Adobe Photoshop CC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한 번에 9장의 증명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흰색 배경의 사진은 이번 강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하는 규격으로 잘라 하얀 배경을 요구하는 증명사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포토샵을 사용하면 일반 사진을 가지고 깨끗한 흰색 배경을 갖는 증명사진 또는 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과 같은 멋진 배경을 갖는 증명사진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인물 사진이나 여러분들의 사진을 사용하여 멋진 증명사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